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청취의 노벨상 쏙쏙 뉴스 잉글리시입니다. 나사가 목성의 위성 유로파를 탐사하기 위해 우주 탐사선 유로파 클리퍼를 발사했습니다. 2030년에 도착해 유로파를 49차례 근접 비행하며 데이터를 수집할 예정입니다.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얼음 밑에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며 생명체가 존재할 조건이 갖춰져 있을지 연구합니다. 본문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장대한 미션에 대한 기사입니다. 에픽을 보시면요. 서사시의 서사시적인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그런 서사시적인 그래서 장대한 명사로도 쓰이죠. 장대한 일 또는 대단한 일 그리고 서사시나 서사시적 작품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에픽 서사시의 서사시적인 오랜 시간에 걸쳐 많은 어려움을 동반하는 그 다음에 장대한, 장대한 일, 서사시, 서사시적 작품, 언에픽 포음, 서사시, 언에픽 포음, 서사시 4시간에 걸친 그들의 시합은요. was an epic,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다음은 장대한 미션에 대한 기사입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를 향한 장대한 미션 moon, 달 또는 위성, 달이나 위성 how many moons does jupiter have? 목성은 위성이 몇 개인가요? how many moons does jupiter have? coming up the epic mission to one of jupiter's moons 다음은 장대한 미션에 대한 기사입니다. 목성의 위성 중 하나를 향한 장대한 우주 비행 미션 coming up the epic mission to one of jupiter's moons coming up the epic mission to one of jupiter's moons coming up the epic mission to one of jupiter's moons 그곳에 생명체가 있을까요? out there는 어비에서 자세히 다루시기 바랍니다. is there life out there? next is there life out there? next is there life out there? next the world's top scientists have their eyes on the 유로파 클리퍼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에 have their eyes on momo have one's eyes on momo have one's eyes on momo 모모를 눈여겨보다 눈여겨본다는 것은 그것을 원하고 있다는 의미도 가능하겠습니다. 모모를 원하고 있다 모모에 신경쓰다 주시하다 모모를 주시하다 the investors have their eyes 투자자들이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on the new technology 그 신기술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the team has their eyes 그 팀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the team has their eyes on the championship 우승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우승을 원하고 있습니다. 노리고 있습니다. the world's top scientists have their eyes on the 유로파 클리퍼 세계 최고 과학자들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에 the world's top scientists have their eyes on the 유로파 클리퍼 the world's top scientists have their eyes on the 유로파 클리퍼 the world's top scientists have their eyes on the 유로파 클리퍼 the uncrewed spaceship is on its way to a corner of the solar system that could hold life here's tom costello 이 무인 우주선은 어디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uncrewed 승무원이 없는 다른 말로 unmanned 그래서 unmanned 반대는 crude 또는 manned crude manned 유인의 The uncrewed spaceship is on its way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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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uncrewed spaceship 이 무인 우주선은 어디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외딴 곳으로 태양계의 한 외딴 곳으로 생명체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태양계의 한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the uncrewed spaceship is on its way to a corner of the solar system that could hold life 이 무인 우주선은 어디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다. 외딴 곳으로 태양계의 한 외딴 곳으로 생명체를 담고 있을 수도 있는 태양계의 한 외딴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탐 카스텔러가 보도합니다. 셋, 둘, 하나, 점화, 그리고 이륙 펠콘 헤비의 이륙입니다. 유로파 클리퍼를 실은 유로파 클리퍼를 실고 펠콘 헤비가 이륙했습니다. 유로파 클리퍼를 실고 펠콘 헤비는 유로파 클리퍼를 실고 펠콘 헤비는 유로파 클리퍼를 실고 펠콘 헤비가 이륙입니다.